이번 시간에는 앱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이 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는 휴대성이 강하고 기능도 기존의 PC만큼 파워풀합니다. 하지만 화면 사이즈가 일반 PC보다 더 작고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초기에는 조작 방법을 익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메이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다른 어떠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가장 실용적인 UI나 UX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오토스케일링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서 한 번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과 같이 사이즈나 해상도가 전혀 다른 기기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모두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 저작 도구로 개발한 앱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현재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상에 투사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직접 조작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앱 제품은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해 데이터를 등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간단한 기능이 아닌 PC만큼 여러 가지 많은 기능과 복잡한 구성의 화면을 갖는 앱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화면은 상대적으로 작아 입력하는 작업에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저작 도구로 만든 앱 제품을 스마트폰의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직접 어떤 기능을 조작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처럼 화면 구성이 복잡한 경우 스마트폰의 화면이 작아 데이터를 입력할 영역이 너무 좁아져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 펼치는 핀치아웃이라는 동작으로 해당한 영역의 정보를 확대하거나 너무 크게 확대된 경우에는 다시 핀치인이란 동작으로 줄여서 입력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상담일지를 작성하면서 어떤 섬세하고 고도화된 기능들을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입력란에 날짜를 입력할 때는 일일이 숫자를 기입하기보다는 해당 입력란을 선택하면 데이트 피커가 나타나서 사용자가 날짜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식이 직관적이고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력 오류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을 시작 및 종료하는 시간은 이처럼 콤보 박스를 사용해 시와 분을 각각 지정된 기준점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담 제목 데이터 입력란에서 직접 타이핑을 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목들을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해서 입력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지금 화면의 담당 부서라고 빈칸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더블 터치하면 이미 등록한 기준 정보를 찾아오게 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참조하여 지정한 다수의 입력란에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저작 도구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선택적 입력 방법에는 콤보 박스, 팝업, 체크 박스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팝업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상 고객에 해당하는 콤보 박스 형태로 보여지는 입력란을 선택하면 역시 선택 가능한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이때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여주거나, 이에 프로그램 내부 메모리에 자체 정의를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설정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중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룹을 선택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기회에 해당하는 입력란은 직접 타이핑하여 데이터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구분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 형태 입력란은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반면에, 체크박스 형태 입력란은 여러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 복수로 선택하는 유형의 데이터 입력에 주로 사용됩니다. 상담 원고의 유형은 다중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중 선택 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항목들을 지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담당자의 서명과 같은 고도화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이미지 입력란을 선택하면 화면을 터치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어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서명 외에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화면 하단에 위치한 이벤트 처리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처리할 작업을 소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앞서 이 프로그램 모듈을 구현하는 단계에서 생성해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하기 위해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런데 안내 메시지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필수 입력 속성을 지정해준 입력란에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해당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입력란으로 돌아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저장 이벤트 기능이 적용됩니다. 앞장 버튼을 눌러서 방금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데이터를 입력 및 등록하는 앱 제품을 실행시켜 실제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앱 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이터를 입력 및 등록하는 유형이고 나머지는 데이터 검색 및 화면 출력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후자인 데이터를 검색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회 프로그램 모듈 앱 제품의 인터페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을 참조해 주세요.